배니스를 제가 저번에 배니스를 했기 때문에 아우 뭐 이렇게 쎄 어 나 들어간다 들어가라 들어간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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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0k 와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? 아 얘들 8만 얼마였지 참 괜찮아 그래도 이기니까 우린 짝짝맨이니까 잠깐만 코어 돌려주기 페르시아에게 이건 외교 들어가도 그냥 주는게 좀 편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하고 이거는 이건 우리가 그냥 먹는거 89 티모르가 자음풀인데 동맹이 자음풀이에요 티모르 이거는 돌려줄 것 같은데 노르웨이 노르웨이 숲 없죠 재미있을 것 같은데 저는 여러분 어렵다고 하시는데 재미있을 것 같아요 올해 안에는 올해 안에는 올해 안의 제 계획은 올해 안의 재개종복을 하고요 올해 말쯤에 좀 난이도 업적 어려운거 있죠 삼산이라든가 노르웨이 숲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비비비라든가 프랑스 그런걸 한번 연말에는 도전을 할 계획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개측이나 요새가 안나온다고요? 네 상식 사시면 됩니다 커먼 센스 아 요새 그 네 커먼 센스 사시면 돼요 이제 뭐 태우고 이러는건 코삭 코삭 사시면 되고요 커먼 센스랑 아트오브워 코삭 이런거는 있으시면 좋죠 없어도 상관없습니다만 바이킹국과 바이킹국과 클킹 했잖아요 어디 노르웨이하면 언제하면 노르웨이 숲이라든지 뭐 지금 뭐 스웨덴은 해봤고요 스웨덴은 해봐서 너무 센걸 알아가지고 그렇고 노르웨이 언제하면 노르웨이 아니면 노르웨이로 덴마크는 안할거고 아 덴마크 투표 있나? 덴마크 있었나? 모르겠다 해군 보급품 먹는거거든요 그런데 노르웨이 수비 해군 보급품 맞죠 근데 해군 보급품이 이게 좀 까다로운 이유가 왜 그러냐면 새로 만약에 식민지를 폈을 때 해군 보급품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좀 꼬이죠 게임이 해군 보급품이 해군 보급품이 이렇게 해군 보급품이 이렇게 지금 이게 노르웨이 자체로도 해군 보급품이 있잖아요 이게 해군 보급품인데 이게 보급품인데 이게 보시면은 보시면은 좀 운의 자유하는 때가 있습니다. 보통 기본적으로 해안가 근처는 다 먹어줘야 되고 뭐 여기 헝가리에도 좀 있네요 프랑스에도 있고 이렇게 이런 것만 있으면 그냥 할만할텐데 할만까지는 할텐데 문제는 이제 신대륙에 또 나오면은 신대륙에 또 나오면은 거기에 이런데 있으면은 또 그것까지 가야 되니까 그것까지 먹어야 되니까 노르웨이 숲을 한다고 하면은 진짜 초반부터 멀티를 좀 팍팍 뛰어나야지 나중에 나중에 좀 침이 덜 들지 않을까 신대륙을 빨리 빨리 먹어야지 신대륙을 좀 빨리 피면서 내륙을 공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어렵다고 하더라구요 전 안해봤는데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하다고 합니다 노르웨이가 또 아이디어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노르웨이 세계정복이 거의 그거죠 보시면은 뭐 별로 좋은 게 없어요 개척자 하나 주는 거는 이거는 이제는 그 신대륙 먹으라고 준 건데 보시면 뭐 함선비용 10% 절대 필요 없는 거 국제교육력 10% 생산율 10% 규율 2.5 달량 2.5 붙어 있어요 그리고 뭐 교육조정이 10% 교역으로 뭐 하락 크라는 얘기인데 노르웨이가 쉽지가 않아요 아이디아드 뭐 코어 생산비용이라든가 뭐 규율도 한 5% 10% 붙어 있으면 몰라도 자원프로는 왜 안 빠지는 건가요 자원프로는 왜 안 빠지는 건가요 기다려보자 자원프로가 빠질 동안 이것도 그냥 먹일까 귀찮은데 잠깐만 어차피 코어는 다 박히거든 내가 다 요구 아이고 이거 스커가 안 되네 이렇게 줘야겠네요 그래서 초반에 또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독립 상황이 아니고 덴마크부터 독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정도 1 좋아 그것도 좀 까다롭고 어쩌면 주의자가 나오랑 말랑 안 나오네요 90% 안정도 하나만 더 올려줄까 콩나라스 왕사 아마 논란 있는 승객 오케이 35, 52% 아 이거 자원프로 뭐야 안 나가자 잡고 얘도 잡고 잡고 돌아오고 잡고 올라오고 잡고 내려가고 속고개 들어가고 있다고 잡고 잡고 얘네들 왜 갖다 박지? 쓸데없어 63% 잡고요 침물론 시전도 끝났네요 자 풍작 흥정 봤죠 그리고 돈 많이 남으니까 뭘 써줄까 건물이나 또 건물이나 집시다 선셋은 선셋도 운이 좀 필요해요 근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선셋은 내가 만약에 다시 선셋을 한다면은 어 명분 없는 걸로 키플러스라든가 아니면은 나이츠 그리고 뭐 여기 뭐 소극도 살아있으면 물론 여기 흰놈이라 잘 못 치겠지만 소극 살아있으면 이런 거 뭐 아라곤 하나 있는 거고 이런 거 하나 때려서 소극화 시킨 다음에 그 다음부터 옆에는 코가 다 박히니까 그때 이제 병력 다 드랍해가지고 싸우면 되는 거라 원래 여기서 여기까지 가려면 한참 걸리겠습니다만 저번에도 거의 깰 뻔했는데 저번에도 깰 뻔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것도 운이 좀 있어야 되더라고요 초반에 좀 안 얻어맞는다던가 비비비는 어려워요 그것도 한번 도전을 해 봐야 될 거 같아요 비비비는 어렵더라고요 자 이거 결혼하고 협상 되죠? 땅 여기까지 먹을 수 있나 90일 여기까지만 먹 될까 아 여기 먹으면 좋은데 왜냐면 네 여기까지 갈 수 있어가지고 아 자원프로 빠지나요? 아 조금만 있으면 빠지겠다 조금 기다려볼게요 다음달이면 빠지겠습니다 병이 다 없었기 때문에 20일, 20일 다음 달 한 달 더 있어야겠네 개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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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종 자 이렇게 싸우는 사이에 승만이랑 휴전은 5년 남았어요 5년만 남았습니다 자 낮음 낮음 떴고 이제 화이트피스 9점 됐죠? 이렇게 협상을 합시다 그러면 여기 땅은 여기 두 개 먹고 코 돌려주기로 요만큼, 오케이 나머지 돈 좋습니다 다시 프레시아 땅 다시 찾아줬어 다행히 코 있는 지역으로 찾아줬기 때문에 괜찮고 나머지는 이쪽이나 하나 박을게요 에티오피아가 색깔이 이뻐서 마음에 드네요 하늘색 이거 3개 종복하면 되게 이쁘겠다 자 그럼 바로 키바도 다시 다운포로 또 동행이야? 다운포로 또 싸워야 돼? 뭐? 약해졌을 때 때리죠 제 전문 멍본으로 또 걸겠습니다 잠깐만 목표가 어디야? 콘지 칼, 콘지 칼, 콘지라 칼? 그리고 점수되면은 키바 안 박혀있는 이쪽은 안 박혀있거든요 안 박혀있는 데는 그냥 점령으로 넘겨줘야겠네요 15k 15k 키바 키바 아 외교관이 서포트 안 하는 걸 봐서는 왕조가 들어섰나? 그러네 아 이거 재수 없네 한자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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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은 왕조 프로비스 하나짜리인데 뭐 아 이거 아깝다 아까 깨졌나봐요 네 아까 깨졌나보네 요거 요게 참 네 이게 되게 운이 아까 제가 운이라고 했잖아요 컨범메스로 바뀌고 이제 절대 군주정으로 바뀌기 직전에 같은 왕조가 한번 딱 뜨면 동굴 잡이 딱 되는데 지금 오토 2세가 유명한 오토 2세가 한자랑 같은 왕조 한자 왕이 오토 2세래요 오토 2세 영국은 아직 황제 되게 오래 사네요 69세 선지어도 몇명 없네 지금 종진 없을 때 요구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다고요 가령 콜을 박을 수 없으면 요구가 안됩니다 네 콜을 박을 수 없으면 안되고요 요구는 되는데 점수가 안되는 건 요새 때문에 안될 수도 있고 오토 3세가 안될 수도 있고 제발 들어가죠 근데 이건 왜 속고 근처인데 내가 요새 코에 못 박지 왜 이걸 못 박을지? 박을 수 있지? 네 박을 수 있죠 아닌가? 내가 왜 이걸 못 박을지? 원래 속쿵 옆에는 박을 수 있는 거 아니야? 점령이 안 돼서 그런가? 에티오페이 점령돼 최애 5% 제 6% 여기 코어가 없다고요? 자, 신학자, 잠깐만 어, 신학자 없나? 좋은가? 좀 비싼 거 쓸까요? 석유능력? 아니야, 너무 비싼 거 위신? 위신 필요 없는데, 올라가는데 조세, 조세 하나 받고 외교 쪽에 외교, 지방세점 비용 20% 자를게요 지방세점 20% 거기에다가 외교 기술비용 10%까지 외교는 다 오픈되고, 규율 5%까지 나왔고 어, 토탈 해가지고 이젠 어, 영원전통성 1까지 에티오피아 야망해서 영원전통성 2.54씩 올라가네요 음, 아이디언사 개방했고 협상을 다시 넣어볼까? 안 되죠? 음, 원래 되는 거 아닌가? 속극이랑 붙어있으면? 왜 안 될까? 이거는 먹는 건 상관없어요 먹는 건 코 돌려주기로 하고 점령을 다 페르시아한테 바뀌어주면 되거든요 이러면 먹는 건 먹는 건데 근데 왜 코어가 안 바뀌지? 원래 속극 옆에는 박히지 않나요? 이렇게 하면 다 되거든요 이런 페르시아에게 다 양도가 돼요 이렇게 먹으면 되긴 하는데 이상한데? 잠깐만, 자음프로 좀 건너갈까? 심심한데 자음프로 좀 건너갑시다 전쟁이 안 끝나 버그 같다고요? 그래서 속극을 이용해서 원래 류큐 플레이 3,4,1 할 때는 옆에를 봤거든요 물론 우리 신라 할 때도 그렇게 보여드렸죠 잠깐만 이거, 싸워 싸워 들어가 그래서 인도 쪽 지역을 제가 속극을 한 다음에 옆에를 먹었거든요 아라칸 아라칸이었나? 그때는 뭐 아라칸이 아니겠지 옛날이니까 아라한이었나? 아라한이었나? 근데 이번엔 또 안되네 아 농민, 상관없어요 뭐.. 패치됐나? 아닐 때 그것도 1.1 version이었는데 아, 뭐 껐다 키면 될 수도 있는데 그냥 귀찮으니까 그냥 합시다. 속국이 아, 해외 영토라 그런가? 해외 영토라 그럴 수도 있어. 해외 영토라서 그런가 보다. 해외 영토라서 안 되나 본데? 이쪽이 이제 해외 영토니까 해외 영토 속국이 안 될 수도. 해외 영토라서 그런가 봐요. 해외 영토라서 방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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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요새 없으면 공성 금방 됩니다. 여기 성표지 없는 데는 요새 없는 지역이라 거기 한 달만 서 있으면 요새 공성돼요. 근데 해외 영토라면은 삼산으로 빠른 서구화가 안 될까? 제노아... 모르겠다 야... 모르겠어 모르겠어. 자, 누구야? 키바예요? 거절한다. 아, 컨스탄티노프 아직 못 먹었습니다. 다음 전쟁에 아마 먹을 수 있을 거예요. 2부에 아마 될 겁니다. 황문지 끈다고 그랬다고 내가? 그거 시작할 때 해야 된다면서요? 세이브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다시 끌려면은? 처음에 두 개 못 먹는 건, 두 개 처음에 체크할 수 있었던 거는 공성을 하기 시작할 때 체크가 됐었거든요. 그것도 좀 이상했어요. 왜냐하면은 그 체크가 됐을 때는 내가 먹는 게 아니라 펠리시아한테 준다라고 되어 있었어, 밑에. 그것도 되게 이상하다고 봤는데? 지금도 이상하네요. 지금도 이상하네요. 자, 아르달란 아직도 못 먹었나? 이거 아르달란이고, 킬와 농민, 농민은 상관없어요. 어? 아까 농민 아니었어? 민족이구나. 에티오피아는 이번 주 중으로 올라갈 겁니다. 지금 그레티칸 업적 도전기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. 그거 맞아다 올리고 아, 이번 주 중이 안 되겠다. 지금 올릴 게 또... 바실랩스 한 거 있거든요. 그거 올려야 되고요. 네, 그거 올려야 되고 바실랩스 끝나면 이거 올라가는 거라 아직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코스타티노플 코스타티노플 어? 다시 신나온 오스리아 네, 신교로 리폼드 됐네요. 이거 막아야 내려가는데? 그니까 이거 그레티칸 끝나고 비잔티움 끝나고 이거 올라갑니다. 비잔티움 영상은 망할 때까지 올릴 거예요. 별로 몇 편 안 돼요. 망할 때까지 올려도 업적 도전 끝나고 조금밖에 더 안 한 거기 때문에 그레티칸도 원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더 갔잖아요. 원래 우리 먹은 다음에 좀 더 했었는데 대기정보까지 1800년대까지 했었는데 그레티칸은 그것까지는 못 올리고요. 그레티칸 업적 끝났을 때 끊겠습니다. 용량 장난 아니진 않아요. 용량 그 정도는 있어요. 제가 가드가 요즘 모자르긴 하는데 괜찮습니다. 몇 편 안될 것 같아요? 한 40 30편? 30편 정도? 물론 초반에 망한 것까지 해서 30편 정도? 되지 않을까? 보통 제가 60편씩 올리니까 화이트피스 합시다. 돈 62원이라도 리셋 돌리는 건 다 올리지는 않고요. 두 번 올릴 수 있는 거 두 개만 두 번 정도 우리가 원래는 두 시간 정도 했는데 처음에 전쟁 걸렸을 때랑 두 번째 전쟁 걸렸을 때 뒤에 거는 너무 쓸 게 없어요 다 올리면 재밌긴 한데 뒤에 거는 너무 쓸 게 없어가지고 이거 항상 이것도 이상하더라고요 협상을 100% 만들어도 완전 합격이 됐을 때 체크가 없어질 때가 있어가지고 이것도 좀 이상하더라고요 이렇게 다 먹여주면 되는데 이거는 잠깐만 이거 병력층 강행군을 시켜가지고 발란 좀 맞고 발란 좀 맞고 올게요 여기 어디야 여기 황무지구 이거 두 개는 나머지는 여기 아르달란 민족주의자 아르달란 이리로 갈게요 초반에 리셋 두 편만 두 시간 한 시간 분량 한 시간 분량 정도만 올리면 됩니다 중간에 두 시간씩 걸린 거는 그 못한 게 그 시간을 돌렸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건 빼고 한 시간 헝가디랑 헝가디랑 같이 싸웠을 때 한 번 한 번 망한 거랑 네 두 개만 올리면 될 것 같아요 외교관은 지금 어쩔 수 없습니다 할 일이 없어요 외교관이 페르시아가 많이 높아졌네 아 얘 배가 불렀구만 땅을 좀 치워줬더니 아니 회자즈 왕장 바람 나도 지보 음 얘들아 일로 와라 거기 놀지 말고 아문뇨 왜 여기 서있냐 일로 오지 아니 왜 싫어야 돼? 아니 왜 글루어 한 거야 하필 아이씨 잠깐만 일로 실어? 아냐아냐 네 일로 실을게요 아 왜 섬으로 꼭 가서 처박히더라고요 AI가 자 귀족들이 재보상을 요구한다 턱까지 잃고 이거 발란은 오스만이 막아줬네요 그리고 그리고 레바논 다른 거 합병할 건 없고요 페르시아 정도만 계속 키우면 되겠지 네 통신자 외유 한번 해주고 개종 보내놓고 16 공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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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공성 어휴 발란구 왜 이렇게 발란이 많이 떼지 음 2.5위 인데도 발란이 또 네 자치도 좀 올려줄게요 그리고 요거 나머지는 또 다시 발란막으러 가야겠네 아 바쁘다 발란막으려면 갔다 갔다 자 휴지언 어차피 승만이 형만 때리면 이제 끝이거든요 1년 있다가 발란 딱 맞고 승만이 형 맞아 때립시다 팀으로가 좀 페르시아 팀으로 딱 먹힌 건 아까운데 뭐 나중에 지금 당장은 찾을 필요는 없고 요거 발란군이나 막으러 어 아프리카가 프로미스 많아진데요 동냥도 뭐 되겠죠 어 성자출현 신학자 좋아 내가 신학자를 원했는데 신학자 바꿔주지 마이너스 7인가 마이너스 5x5 오케이 리볼타스 에클레시에 근데 그냥 명예 얻고요 명예 얻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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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합시다 과학장 8% 타국 타국 높이려면 관계개선을 먼저 한 다음에 독립 지원해주면 되죠 근데 보통은 별로 신경쓸실게 없는게 자기들이 해달라고 와요 자기들이 뭐랄까 자기들이 이젠 독립을 하고싶으면 사이가 나빠서 하고싶으면 독립 지원해달라고 옵니다 아프리카가 엄청나진다고 나 그때 할걸 그랬나 그러면 이거? 에티오피아 또 최근 메타를 따라가야 되거든요 좀 핫한 국가들 5피인 국가들 패치별로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 아프리카가 좋으면 아프리카를 하면 나쁘지 않지 아 근데 지금 아프리카도 충분히 복잡한데 지금인데요